1. 성경의 기적 몬스터의 배경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서 일어난 세 번의 전쟁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페르시아 전쟁은 빛이 492년에 발생합니다. 페르시아의 타리오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몬스터 폭풍을 만나 그리스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2차 페르시아 전쟁은 빛이 490년에 발생합니다. 페르시아의 타리오 왕이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침략해 갔다가 15분간 치른 마라톤 전투에서 결국 그리스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 페르시아 전쟁은 빛이 480년에 발생합니다. 이때 아수에로 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부친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또다시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앞두고 6개월간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 기간 사이에 와스디 왕호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호가 되고 아수에로 왕은 그 사이에 역사상 가장 많은 약 7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 4년간 출장합니다. 이때 아수에로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은 테르모필라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 용사의 저항에 맞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지만 얼마 후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아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구하고자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레오니우드는 그의 책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스더는 4년간의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수에로 왕 제위 7년째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더 1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2일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죽여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협격감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운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우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젓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우 와스디를 청하여 왕우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우의 욕모가 보기에 좋으므라. 그러나 왕우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생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우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외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우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외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외로 왕이 명령하여 왕우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우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우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데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우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터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신 아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료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오 시무이의 손자이오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사리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터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에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터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터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터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귀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리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형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빌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 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터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터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터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안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터에게 알리니 에스터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터 3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의 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곧 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느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딸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무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호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무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무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무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무르디게에게 이르니 무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덴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무르디게의 말을 에스덴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무르디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덴에 말을 무르디게에게 전하며 무르디게가 그를 시켜 에스덴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무르디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래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무르디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웃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무르되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무르되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귀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도 왕에게 무르되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더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사와 메대, 인도, 구수, 수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수에로, 와스디, 무후만 등 일곱 어전네시 무무간 등 일곱 지방관, 무르되게, 에스더, 해게, 빅단, 데레스, 하만, 하당 수산의 유다인들,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들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로부터 구수까지라는 말은 인더스강 서편 지역부터 나일강 상류의 에디오피아까지 페르시아의 영토를 일컫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리스와의 3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 기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새로운 왕후 간택을 위해 후궁을 들이는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가서 국료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그 기쁨을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얘는 제국의 왕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를 에스덴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암살 음모를 왕에게 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의 공적이 왕실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발판이 됩니다 아말렉 출신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토록 큰 출세를 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매우 기세가 탱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품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모두 말살해버리겠다는 악의를 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마침내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을 위한 어머만 계획이 진행됩니다 하만은 먼저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을 정합니다 1월 리산월에 두루 즉 제비를 뽑아 12월 아다월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달라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진멸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이 가진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법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혼란케 한 것입니다 하만은 이를 관찰하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합니다 사실 아수에로 왕으로서는 전혀 손해날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조서를 쓸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하고 유다 민족 진멸에 관한 처리도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드디어 하만을 통한 아수에로 왕의 끔찍한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일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충격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청천병력이었다면 하만의 아말렉 족속에게는 축제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페르시아 전역에서 단민족들이 이 일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로서는 사회의 악을 도려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역사에서 마고스 사례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누구나 이틀 동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마고스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고 죽은 마고스 사람들의 재산은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가져도 되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에서 마고스 사례의 축제는 1년에 하루 문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날은 문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례를 하만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조서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는 온 유다 민족이 대성통국하게 됩니다 민족 전체 위기로까지 번진 이 일을 놓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국을 합니다 이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현실카드를 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자세히 알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나 에스더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명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규례가 있어서 왕이 먼저 자신을 부르지 않는 한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덕으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에스더가 이렇게 정치적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3일 금식 후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놀랍게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귀를 내밉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건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는 말은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하는 고대 왕들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후 헤로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를 한편 에스더는 왕의 이 소원 찬스 쿠폰을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첫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기분이 좋은 아수에로 왕은 이때에도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원 쿠폰을 주었고 에스더는 두 번째 쿠폰도 왕과 하만을 위한 2차 파티 초대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아수에로 왕이 다음 날에도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연거프 두 번이나 왕후의 파티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하만은 기고만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만찬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왕실 전체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하만을 최고로 들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여전히 모르드게에 대한 불만으로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죽일 업무를 꾸밉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의 민족 아말렉과 에스더의 민족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랜 악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 아말렉은 추레고파역 광약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헤라리께서 모세에게 아말렉 진멸을 책에 기록해 여우수아에게 죽여하시며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사울왕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자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에도 아말렉의 후손 아각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력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금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o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 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okambu nepal at the 8 000 foot level so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 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seven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seventeen thousand five hundred feet and fifteen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twenty nine thousand thirty two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sea-topic matters family veureas almost our the humans us and us 아멘